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블락 레벨 요소의 높이와 너비 스타일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블락 레벨에 해당하는 웹스퀘어 컴포넌트로는 그룹, 텍스트 박스, 그리고 그리드 뷰가 있습니다. 블락 레벨 요소의 경우 위스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화면 전체를 채우고, 하이트 스타일 역시 지정하지 않을 경우 포함한 자식 높이로 높이가 자동 조정됩니다. 스튜디오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락 레벨 요소인 그룹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한 그룹 컴포넌트를 선택합니다. 화면에서 쉽게 구분하기 위해 외곽선을 표시하는 스타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외곽선이 표시된 그룹 컴포넌트가 표시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그룹 컴포넌트의 너비, 즉 위스 스타일을 100%로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페이지를 다시 로딩합니다. 브라우저 전체 폭을 채우지만, 하단에 스크롤바가 표시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스타일 탭에서 위스 설정을 삭제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그룹 컴포넌트가 브라우저 너비 전체를 채우고, 하단에는 스크롤바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팔레트에서 인프 캘린더 컴포넌트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검색한 인프 캘린더 컴포넌트를 그룹 컴포넌트 하위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한 인프 캘린더를 선택합니다. 스타일 탭에서 인프 캘린더의 하이트를 50픽셀로 설정합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인프 캘린더가 그룹 컴포넌트 하위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인프 캘린더가 속한 그룹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하단의 스타일 탭에서 그룹 컴포넌트의 하이트 스타일 설정을 제거하십시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그룹 컴포넌트의 높이가 인프 캘린더의 높이에 맞추어 자동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